오늘은 두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 어떤 형태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좀 예측해보고 두번째는 아마도 지금쯤 본인 거래에 있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상태일텐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볼게요. 첫번째는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수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요. 장기입형선은 하락을 멈추고 있고 중기입형선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초록색이 지금 장기입형선이거든요. 지금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더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 차트를 그대로 제가 먹지대고 그려오듯이 똑같이 벗겨 온 거거든요. 지금 상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파동에 예상되는 흐름을 좀 설명하고 가장 큰 그림으로부터 작은 그림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차트를 가지고 차트 흐름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단복시켜 가면서 계속 확대 확대 확대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저점과 고점이 대략 한 10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이렇습니다. 주가는 늘 위아래로 이렇게 반등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 이제 여기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아래와 같은 상승 곡선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게 직선이 아니죠. 곡선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확대시키면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걸 직선의 연속으로 나열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1번 직선은 수평선입니다. 옆으로 가는 직선이고요. 2번 직선은 약 30도의 각도를 가진 직선이고요. 3번 직선은 약 4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진 직선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시로만 3개만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계속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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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그거를 연속해서 붙이면 곡선이 되죠. 곡선을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곡선을 직선의 연속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3개만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 번 확대를 해서 들여다 볼게요. 자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방금 그렸던 1번, 2번, 3번 직선을 터널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었던 직선, 초록색 선, 주황색 선 이거를 이 선 하나를 더 확대를 해서 일종의 터널처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 자체를 이렇게 쫙 펼친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1번 직선은 위아래가 이렇게 수평한 상태가 되고 2번은 살짝 이렇게 바뀌는 형태. 그러니까 아래보다 위가 조금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터널 형태죠. 자 3번은 어때요? 다시 평행을 이루는 형태가 됩니다. 자 계속 확대 갑니다. 한 번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차트를 보실 때 확대해서 보시는 그런 그림과 유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확대를 했죠. 세 개 구간으로 분리를 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번, 2번, 3번으로 분리해서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황색 수평적인 구간에서 평행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크색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핑크색 구간은 이렇게 선을 그리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죠? 초록색은 어때요? 이렇게 다시 또 평행한 구간이 됩니다. 개념 자체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거를 실제 차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 구간까지만 본 거예요. 우리가 미래 차트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트를 오늘 날짜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하고 딱 거기서 멈춘 겁니다. 날짜는 2016년 6월달이에요. 그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멈춘 겁니다. 자 여기를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던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트리플 바텀, 삼천, 역해된 숄더 등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 바닷권의 형태가 됩니다. 역해된 숄더 모양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뭐 세 개가 돼 있으니까 삼천의 모양이죠? 그리고 바닷권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트리플 바텀이지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닷권을 살짝 올려가는 저점을 상승시켜가는 그런 바닷권이기도 하죠? 바닷 공부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령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위랑 아래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아래는 좀 빨리 오르고 위는 천천히 오릅니다. 원래는 위가 평탕했는데 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된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생겼을 거죠. 원래는 요 차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는 구간이었는데 주가가 이걸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안 되겠죠? 이 위를 뚫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렇게 생겨있는 상태에서 아래 저점을 높이니까 선을 요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연결되면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행한 구간에서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삼각형 모양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점을 조금 더 높이고 위쪽에서 이 평행한 구간을 뚫어버리면 얘도 위를 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쇠기형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고점이 바뀌게 되면 요렇게 평행한 구간이 됩니다. 요렇게 생긴 형태를 채널 라인이라고 부르죠. 추세선을 두 개 연결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눈치껏 파악이 좀 되셨을 텐데 멀리서 우리가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방금 보여드린 차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피 구간입니다. 자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요 차트를 갖고 온 건데요. 이 그림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당시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렇게 평행하던 구간에서 아래의 저점을 높이고 있으니 삼각형 형태가 되었다가 위쪽을 뚫으니 쇠기 형태가 되었다가 더 위로 올라가니 요렇게 평행한 구간이 되는 그런 형태. 헤델 숄더를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머리 모양, 여기 어깨 모양, 어깨뽕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요런 경우에는 뒤집혀서 요 머리 크기만큼 올라가는 것이 단기 목표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고리를 점점 높이니까 요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다가 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얘가 요렇게 차라리 바뀌게 되기 때문에 쇠기 형으로 패턴이 살짝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선 그려놓고 그걸 똑같이 그려서 위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평행한 형태가 돼서 지금부터 쭉 오른다라고 하는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2800 입니다. 지수 차트를 다시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구간에서 수평하게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상승하면서 삼각 수렴하는 구간 그 다음은 핑크색 라인처럼 수평한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이제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목표 주가 2800 선은 요기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징후를 어디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핑크색 선이 이탈되는 시점이죠. 요거는 그냥 도시화에서 그린 그림이니까 실제 차트를 똑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추세선이 연결이 되고요. 쇠기 형태가 그려져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아마도 유튜브라든지 증권관리나 TV나 블로그 애널리스트 기자 뭐 다 해서 세상 온갖 사람들이 지수 2500이 이탈되냐 안되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 글, 뉴스, 블로그 이런 거 계속 올라올 겁니다.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2500이 아닌가요? 아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최소한 남들은 그 정도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의 대응에 맞춰줘야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팔겠다고 노려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든 없든 거기서 매도가 나오면 증시 자체가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동학개미운동 이러면서 개인들의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죠. 개인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시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0이 이탈되거나 징후가 보인다 그때 미리 좀 줄여드시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500에 알람 거는 기능을 올려드렸더니 싫어요가 잔뜩 걸렸더라고요.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싫을 때는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시는 안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장기 투자라서 2500이 깨져도 상관없고 2300이 와도 상관없다. 굳이 물려 있을 이유는 없죠. 조금 줄였다가 또 나중에 사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지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계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그림부터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악 소리 나오게 무서운 차트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차트가 아니라 바로 이 차트입니다. 줬다가 뺏는 상황이 제일 짜증나죠. 6월 12일 고점을 찍고 정확히 한 달을 내렸다가 지금 꼴랑한 일주일 반 정도 오르더니 전 고점을 또 못 넘고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써 놨습니다. 난 그냥 몰라 전혀 물렸던 거 그냥 갖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내. 이거 본전 되는 척 하더니 다시 또 밀려서 마이너스 내. 마이너스는 10% 20% 됐었는데 마이너스 5% 됐다가 뭐야 또 다시 마이너스 8% 됐는데 이게 뭔 의미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방치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반응일 거고요. 두 번째. 아 나는 죽도록 단타를 했는데 돈을 좀 번 거 같기도 한데 한 달 동안은 죽도록 까먹었네. 한동안 열심히 버는 거 같더니 이상하다. VI 간 거랑 상가 간 거랑 다 어디 갔지? 내 손에 분명히 있었는데 전부 다 없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식 힘들다. 이런 기분이 드실 거고요. 세 번째는. 기관이랑 웨인 추적하라며. 그래 사놨는데 어째 가는 동 많은 동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산 건 안 가고 다른 건 좀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주식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할 때는 차트를 안 보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령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를 갔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마이너스 20이었어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매도하세요? 매도 안 해요. 거기서 호로로로 올라오잖아요. 매도 못 합니다. 언제 매도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찍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7%가 되면 거기서 손절 나갑니다. 맞죠? 공감되시죠? 아 내 이긴 거 같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희망회로가 끊기는 게 문제예요. 단절된 기분을 느낍니다. 지금 시점에서 딱 그 기분을 느끼게 돼요. 계좌의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이런 거 찍히는 것보다 희망이 딱 꺾일 때가 제일 아픕니다. 제일 힘들 때가 이 시기라는 거죠. 이건 무슨 분석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거래를 좀 잘 한다는 사람들도 여기 이 졌다가 구간 있죠?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피보나치 0.38 혹은 0.5 정도 구간 될 겁니다. 지금 지수가 그래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홀딩이요? 이거 헷갈리면서 고민합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 어떤 특징이냐면요. 방송, 뉴스, 리포트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조용해집니다. 요새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요새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쓱 넘어간다지 아니면 딴 얘기를 한다든지 매크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뭐 올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거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며 다음 달에 어떤 거 발표는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리포트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양자체가 두려워 되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분석가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식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아까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온 거예요. 지금은 줬다가 뺏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는 거죠. 다 팔까? 현금으로 그냥 다 만들까? 아니면 뭐 기준을 정해서 이탈하면 줄일까? 아니면 더 살까? 저희는 기관이랑 외인 수급 추적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패턴을 좀 뽑아봤습니다. 현재 지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종목을 추천해 드렸다던 것을 수십 종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돌파 후 행보를 하다가 고점 매수 하고 채널라인 쏟아 온 거예요. 상단 혹은 거기서 한 4% 5%에다가 스탑을 걸었다. 그럼 이미 스탑이 나갔을 겁니다. 자 두번째 이건 장기 2평선입니다. 나는 2평선으로 해야지. 장기 2평선으로 지지를 하고 지금 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돌파하고서 쭉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 2평선 깨졌네 그러면 손절이 나가는 그런 종목 형태가 있고요. 세번째 아직까지도 엘리엇 1파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연장파동을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살짝 추세이탈하면서 1파 끝났네 2파 시작이다 그러면서 손절 나가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종류 안에 80% 90% 이상이 종목이 다 포함될 겁니다. 최근에 거래를 하셨다면. 자 종목별로 좀 볼게요 패턴별로. 이건 저희 지금 추천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이게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탈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폭이 크니까 이게 작은 경우에는 뭐 3% 이렇게도 나오지만 큰 것은 10% 20% 막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러면은 고민이 필요하죠. 여기서 빨리 자르고 여기서 또 살까 아니면은 내가 100만원 밖에 안 샀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100만원 샀으니까 냅뒀다가 여기서 추매해야지 이렇게 한다든지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건 두번째 유형입니다. 요게 이제 채널 이동을 하다가 돌파 안착 이걸 못하고 밀린 차트인데요. 요렇게 채널 라인을 쭉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죠. 이평선 지지도 받았고요. 거래량 없는 상태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앞쪽에서 매집한 사람들은 지금 평균 단가가 이 가운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지금은 좀 살짝 수익인 상황. 그냥 바로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서 추천을 드렸는데 윗골을 달고서 탁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스탑이 나가는 케이스죠. 아래 꼬리까지 번들였으니까 이게 작은 경우에는 한 5% 큰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좀 있어보세요. 마이너스는 20%까지 견뎌보는 게 정석입니다. 뭐 이러면 한 5천만원 넣고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천만원 거 까먹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돌파를 딱 노렸었던 그런 자리에서 요렇게 깨지는 경우. 근데 요게 만약에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땐 그냥 둬도 돼요. 이게 크니까 빨리 스탑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잡자. 그렇게 전략을 잡는 거죠. 이제 요렇게 생긴 유사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번째 좌측은 이 패턴에서 안 깨진 것의 차트고요. 우측은 깨진 것의 사례입니다. 요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요렇게 채널 라인 그려놓고 딱 깨지고 아래쪽 2평선에서 깨질랑 말랑 깨질랑 말랑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이탈하면서 스탑이 나갔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거래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흥미롭게도 방금 올려드린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웨인과 기관은 무척 진지하게 지금 사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분명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웨인이랑 기관은 판다고 나오거든요. 계속 팔았어요. 적게는 뭐 한 3천억 5천억대 팔고 연속 5일 연속 7일 연속 이렇게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단의 거래도 있었죠. 9천억 1조 2천억 이렇게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쇼시였어요. 개별 종목의 매매 동향에는 그 반대로 찍혀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서 봐서 생기는 오류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를 보면 매도하고 있는 것이 3조 매수하고 있는 것이 2조 7천억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매도를 3조 했고 매수를 2조 7천억 했네. 수출입 무역수지 계산할 때도 그렇게 계산하죠. 하지만 외국인의 한 명 우리나라 코스피의 종목이 하나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어떤 종목은 매도 어떤 종목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반 평균 학교 평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공부를 되게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교 아무도 못 가네. 그렇지 않죠. 그 와중에도 60점인 사람 70점인 사람 90점인 사람 95점 성적을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관이랑 외인이 사고 있는 종목은 추적해서 봐야 되는. 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총이 작은 종목은 2분할 시총이 큰 종목은 3분할로 거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거를 계속 가이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그 영상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주말에도 못 보신 분들한테는 계속 배급을 할 겁니다. 계속 세뇌되도록.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사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관 외인의 매수를 추적해서 돌파시 따라 매수를 했다면 손절은 매수가 최초로 들어왔었던 시점으로 삼고 그 뒤로 안착할 때 손절가를 올려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에서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돌파를 못했죠.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편입을 해놓습니다. 시스템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야 이거 누가 사고 있는데 보고 있어야겠다. 보고 있다가 특정한 가격이 딱 넘어. 야 이거 외인이랑 기관이랑 안 나갔어. 그러면은 푸시가 딱 뜹니다. 지금 사세요. 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매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손절가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사면은 손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렇게 손절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사자마자 바로 딱 잘리고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은 기관이랑 외인이 들어왔었던 그 기준가로 잡아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쭉 올라서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손절가를 상향시켜서 돌파가격으로 전환시켜서 잡아놓는다. 이게 저희가 지금 종목 들이는 프로세스예요. 자 이거를 지금 축소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봤었던 이 그림이 이 구간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거래하고 있는 이 그림을 축소한 겁니다. 줄여 넣은 거예요. 좀 더 장기로 본다는 거죠. 만약 기관이랑 외인의 수급이 빠지지가 않았다. 주가가 단기 반등을 해서 좀 고점까지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은 기관이랑 외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팔사팔을 하기 위해서 반매도 전략매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기관이랑 외인이 나간 게 없다. 그럼 다시 재매수합니다. 오늘 이야기 총정리. 놀랍게도 전환 시도 중이다. 심지어 장기로는 상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관이랑 외인이 주력으로 담은 것 위주로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외인이랑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고요. 달러화 강세가 조금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갈 테니까 미국 시장이 내리고 우리가 오르는 기현상이 하반기에는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주식을 안 할 거면 모를까? 할 거면 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주말간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었던 1, 2, 3 분할 매수하는 3분할 매수 방법 있죠? 그것만 좀 다시 한번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